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지역 중 하나인 일명 썬벨트에서도 팽팽한 경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뉴욕타임스와 시애나데가 애리조나와 조지아, 노스캐롤라이나, 네바다 등 4개 주의 유권자 2,670명을 대상으로 대선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두 후보가 각각 2개 주에서 우세를 보이며 박빈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헤리스는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는 조지아와 네바다에서 각각 앞섰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던 4개 썬벨트주에서 헤리스 부통령이 빠르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